오늘 1월 12일 안양에서 정확하게 148km 나오고요. 시간은 1시간 40분 정확하게 걸렸네요.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안거리고 도로 사정도 좋으니까 산천원축제에 가족 단위로 한번 와서 즐겁게 힐링 한번 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재밌게 영상 촬영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산천원 맨손잡기는 여기 보면은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안내 이렇게 여기 와서 배표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하천군 출렁다리 됩니다. 하천군 출렁다리 여기에서 바퀴을 한 바퀴 쭉 둘러보겠습니다. 아 썰맥 타는 데도 있어요. 출렁다리가 출렁출렁합니다. 세상에 평일인데요. 이거 보세요. 엄청난 인파. 아이고 여기는 스케이트장이고요. 저기는 썰매장입니다. 아 썰매장이 이쪽인가요? 아 저기는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 자아 싸아 싸아 따 отúa. 우리 킥보드 님 신났습니다. 하하하하 한천원살아에 갈 거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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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한천원 줍지 않면서 입장고가 15,000원인데 5,000원짜리 상품권 줍니다 지역 특산물 그러면 5,000원 상품권은 여기 와서 사면돼요 똑같아요 가겟빛이 5,000원짜리 더덕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 좀 공화하시면 됩니다 직보드님 어디 가세요? 아까 잡은 산천호 회 들어갑니다 여기는 산천호 9리터입니다 산천호 잡아서 구워 드시고 싶으면 여기 와서 구워 드시면 되는데요 한 마리당 2,000원입니다 직보드님 말씀해 주세요 회 뜨는답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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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천호 회 회센터입니다 여기서 산천호 잡으면 회 뜨는 거는 3,000원 한 마리당이요 마리당 3,000원 구이는 2,000원 되겠습니다 마리당이요 그것도? 네, 마리당이죠 네 여기는 회센터고요 저렇게 회를 떠주는데 한 마리당 회 뜨는 데는 3,000원이고요 상추, 소장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저기 써 있습니다 결제하고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엄청나죠 인원들이요 인파가 진짜 엄청납니다 인산이네요 오늘 산천호 축제 와서 너무 큰 거라 한 마리 떴는데도 한 마리가 양이 굉장히 많네요 나머지 산천호는 다음에 시야방조대 가서 구이로 할 테니까 산천호 드시고 싶은 분들 선착순으로 5명 받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당 한 마리인가요 그러면? 네 아쉽게도 사이다로 자, 지금은 이제 야채 이렇게 다 팝니다 여기서 해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너무 알찹니다 3천 원 한 마리에 띄띄고 그다음에 음료수 하나 초장 하나 마늘, 고추, 상추 다 해서 자리 제공까지 다 해서 8천 원 오늘 고생하셨어요. 맨손잡기의 달인이십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내가 잡은 거라 더 맛있죠? 네. 저도 잘못해주세요. 음발뽕The Е 자, 그러면은 피디의 권한대로 산천어 축제 얼음 물속에 들어갔고 산천어 잡는거 아주 재미있게 해서 6마리 잡았습니다. 자, 앞으로 기쁘다 낚시 많은 오만 부탁드립니다. 안양으로 출발!